주간 아이돌 아버지 분당 시청률 최고의 1분을 만들어준 고마운 아이돌은 수상자는 원더걸스입니다. 슬리프 미마 베이베 슬리프 미마 베이베 분당 시청률 최고의 1분 부부는 원더걸스입니다. 분당이 사랑한 그녀들입니다. 위 그룹은 몰아가기식 막무가내 진행을 하는 도니 앤 코니의 숱한 모함과 불친절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방송 분량을 확보 빅 웃음으로 주간 아이돌 최고의 분당 시청률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어냈기에 이상을 드립니다. 2017년 12월 31일 주간 아이돌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멋있다 이거. 감사합니다. 너무 제대로 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네 일단 너무너무 값진 상인 것 같고요. 저희가 사실 예능을 못하고 되게 걱정 많이 하고 나왔는데 도니콘이 오빠들이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저희도 많이 웃고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불러주시면 저희도 담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간 아이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송말기 잘 써도 되세요? 네. 네. 저희 할머니가 매일 아침 타고 계십니다. 사실 지금 송말기 때문에 저 안전키가 얼큰하고 지금 작동이 안되요 저는. 안전키를 안지 마세요. 맞습니다. 이 길은 예외가 더 작동이 되려고 나머지 멤버들만 잘 되고 있어요. 저 안전키 빨리. 제가 아침에 나올 때마다 당분이 열어놓으시는 게 상괜시인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. 웃고 계시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안전키고 계십니다. 저희 1위 하실 분들께는 미션입니다. 기록 갱신 미션 원더걸스 공단 시청률 최고 기록을 갱신하시오. 보여주세요. 왜요. 왜. 저희가 나온 건 마음을 너 기록 갱신해주실까. 내가 웃음이 하고 잘하네요. 죄송합니다. 오늘 첫 사이트 찍힌 것 같고. 소위 망원입니다. 소위 망원. 죄송합니다. 남편이 성의 여러분과. 좋겠습니다. 저희 주간아이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12년도 즐겁고 행복한 일 되세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 안녕.